야 멍청한 인간은 맞나? 사실 이거 러드 과정이 GP는 별거 없기네 그니까 뭐 이렇게 하는거지 별거 있었으면 무식각오였지 별거 없으니까 이런거고 별거 있었으면 이렇게 안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과정을 정리할 것일지 아무래도 모든 것을 확인할 것일지 이거 봤을 때 정말 저렴한 것일지 안에서 날개가 되겠지 아니면 이런 것일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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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 거기밖고 아우 에너니 오케이 아우 에너니 아우 에너니 아우 에너니 똑같이 해주시고 오케이 골라먹은게 이제 소화가 되네 아우 에너니 이 광고가 이번엔 그래도 좋던 타이밍이 떠졌네 바로 끌 수 있는 타이밍이면 좋지 광고가 뜰 때 오케 답은 이슈초 좋습니다 이게 대화창 언제나 지루하다 아니 근데 거기 녹화해서 한거보다 이게 왜 더 쫄리지 오히려 왜 이게 더 쫄릴까 원래 거기서 한게 더 쫄려하지 않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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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레건티비 님 와 레건TV 아 레건님 저 어제 레건님이 발로란트 하라고 저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협박하셔가지고 발로란트 계정을 복구시키려 해봤거든요 안돼요 근데 발로란트 계정 아이디를 되돌리기는 귀찮아요 계정을 새로 만들기엔 튜토리얼이 귀찮아요 사실 그거 한판밖에 알아보고 하거든요 금계정도 진짜 한판뛰고 처음에 스케일도 못써가지고 이거 뒤지게 처먹었는데 사실 그거 똑같이 인지알아보는 내 잘못이라서 그냥 아가리닥치로 있긴했는데 어쨌든 그랬거든요 한판밖에 알아보긴 한데 그래도 귀찮단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어주시면은 그럼 좋겠습니다 내가 귀찮아 새로 만들기 아주 귀찮다 아 내가 새로 만들기 귀찮다는데 뭐 어디 맵니다 주제 바닥이 귀찮으면 귀찮은거지 아 왜 나한테만 그래 뭐가 손 넘었어요 내가 아이디 복구시키기 귀찮았는데 어디서 매니저 주제 내가 귀찮다고 매니저를 했으면 매니저 역할을 해야지 아 이거 뺀지에 뺏어버리니까 아 다 거니까 매니저 거기 뭐 좀 더 매니저 역할 세부나 됐다는데 재킹관리사랑 그냥 매지만 달고 있는 허수아비 매니저 있던데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매니저 역할 세부나 돼가지고 허수아비 매니저랑 재킹관리사 생겼던데 역할이 그래가지고 제가 맘에 안들면은 레거님도 패팅 난리자가 아니라 이제 허수아비 매니저를 만들 수 있다 아 그니까 제 눈에 거슬리지 않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하하 이 구역에서는 내가 왕이다 내가 꼴린대로 할 수 있는 곳이지 시청자가 족합게 말하면 족합게 말할 수 있고 매니저가 똑바로 하면 내가 매니저를 자를 수 있는 곳이다 안전운전 잘해서 이렇게 오고 으악 이거 되나? 아 아 어 되네 어떻게 살았노 개꿀 좀 시간을 까먹긴 했지만 개꿀이죠 이걸 사네 가끔 이렇게 또 드러나다가 기분 개빡치게 나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또 기분 좋아지게 해 줄 데가 있어야지 역시 뭘 좀 아네 이게 빡치게 살 수 없잖아 쓰러내서 스트레스만 될 거면 쓰러는 왜 해 그 시간에 제일 혐오스러운 수학문제 하나 더 풀고 봐야지 본보다가 머리로 떨어진 바키벌레보다 더 징그러운 수학문제 말이야 이건 차례버거 원하니까 잠시만요. 크라이오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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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이씨, 저.. 음.. 이거는 제가 재력이 없는 관계로 어, 예약 가겠습니다 아휴, 하여튼 저 징그러운 몬스터들 때문에 말이야 생기기에도 역겁게 생겨가지고 도움되는 것도 없고 말이야 설산지대에 가기 때문에 제가 또 음식을 학교해요 음식을 안 학기만은 제가 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요정은 4개나 먹긴 하지만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안녕하세요 스위치 예, 스위치 살아있어요 스위치는 안 뒤졌습니다 우리 스위치 그래도 멀쩡해요 쨍쨍하지 예, 착건쳐가지고 스위치가 뒤졌었죠 근데, 일단은 애가 뒤질래가지고 일단은 심폐소생술 시켜놨어요 완전히 산게 아니라 이제 그냥 사람 심폐소생술 시켜놓는 느낌 살긴 살았는데 생사가 불분명해 그런 느낌 에이 흥 흠 흠 흐 흠 흥 흥 글라이더 먹으러 렛츠고 달려 왜 일로 탁질하니? 왜이렇게 이런게 예쁜나보다 아 그게 이제 트라이포스 퍼텐츠 자체가 인파를 만나서 용 자체를 이제 나올 수 있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용세마를 만나가지고 해금시키는게 목표라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금시켜야해요 애초에 이거 목표 자체가 용어 해금시키는거라서 SMR이다 아 뭐야 프로라 안될셔도 되서? 에이씨 이렇게 하고 우리 성 가질건데 성 성으로 성으로 성에 용비들이 두개나 있죠 가야해요 이제 우리는 성에 용비들이 두개나 에 많이 납니다 확실히 이게 뭐 제가 이 속도차이 정확히 서술해둔걸 못탔긴 했는데 체감상 엄청 차이가 나더라구요 근데 확실히 제가 이제 그래도 BLSS 좀 많이 쓰면서 어 BLSS 많이 쓰면서 좀 대조로 해본 결과 그랬어요 확실히 체감상 알간대로 이렇게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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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늘따라 BLSS가 좀 많이 늘린 느낌? 오늘 컨트롤 왜 이러니? 예 시작이터 열었어요 중간에 워프에 한 대가 있어가지고 아 열었습니다 원래 월드레코드 루트도 그래요 여기지? 여기구나 여기마다 여기 열어주시고 여기가 좀 실수가 많이 나온 데라서 연습을 했을 때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2번째 실팩 리트해야죠 아 여기 또 재수없게 레그돌 걸려가지고 렐런 자체가 썩 좋진 않다 그렇게 오브젝트가 좀 많아서 그랬었나 오케잉 이렇게 올라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지죠 상단을 먹어줍니다 방치 바꿔주시고 예 그럼 비닐 나왔죠 그리고 BLSS 어 웨얼 유 고잉 헤이 헤이 유 예아 유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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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저기 겁나 큰 삼붕오리 저 사이예요 저기로 가줄 겁니다 네 각칼있고 네 각칼있고 네 거의 다 와가요 지금 스벅 스벅 보이시죠 오늘 왜이렇게 BLSS 속도가 안나니 근데 오오오 10년생이시면요 예 프로콘 근데 있으면 편해요 되게 사실 뭐 그보다 가칭이 좀 나긴 한데 사실 내가 뭐 딱히 살게 없다 싶으면은 프로콘 사시는게 좋아요 편해요 확실히 네 오오오 다 바꾸어 림파하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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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컷이랑서 찾아봤는데 그 여기 뒤에 막 뭐 금이 나오잖아요 어 이거 2대 넘기래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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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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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프랑스로 이지껄 해본적이 없어가지구 아 프랑스에요 프랑스어 임팔을 만나라 클리어 파야야 파야하이 파 오케이 그 다음에 먹으러 갑니다 여기서는 요정을 먹어가기 때문에 던지기 난리게 될거에요 비파람 들리면 저렇게 떠나기 때문에 나와라 그렇지 여기서 4마리 다 먹어주는게 제일 베스트인데 오케이 나머지 하나는 이럴때는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 여기 아 여기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스메이커 깔아둡니다 올라가주시고 올라가주시고 아오 쓰읍 뭐하니 그렇지 올라가주고 얘 우린 네드래곤 해금하러 갈겁니다 버섯있잖아 보통은 여기 없네 이런 왜 안돼 됐지 레츠고 아무것도 이거 여기 여기 사모사 뭐 이렇게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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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lee 여기 음 그렇지 저 언덕으로 올라가래요 저장 이렇게 하고 고기, 냠냠 다음에 해주시고 여기서 저장하자 아우 와니 그만해 아우 저 레그를 이렇게 방탕박쳐 그만해 다행 다음에 요정을 한 마리 남겨주는게 런지에 편해서 텐 아기 생각입니다 다음에 올라가지고 오 둘 음 그 다음에 아우 후우씨 개 한 마리 남겨둬야한다고 대바알 어 라메 일로 왔네요 이거는 아 아 왜 벌써 반응하니 벌써 반응하면 안된다 벌써 반응하면 안된다 두마리 남았지 아 아 제발 레그둘 형 제발 스탑 스탑빛 와 네드래곤 네드래곤의 비닐을 받치세요 네드래곤의 비닐을 받치세요 어 근데 벌써 이렇게 퇴근 많이 두마리 안될텐데 이거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몇개 남았지 아 오케이 어 그래도 유령이 좀 남긴 했으니까 됐지 뭐 반력당근도 있고 에어킥 되더라구요 이게 예전에 알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뚫리게 안으로 대단한거 같아요 디렉할 때 자기네들도 만들때 뚫기 귀찮았나보지 흫 아 근데 아까 레그둘 글리 지금 없었으면은 음식들이 좀 많아가지고 런이 안 능력이었거든요 지금 유령 두개에 활력당강 하나 남아가지고 진행에 진행이 아예 안되는건 아닌데 좀 그래도 많이 힘들어졌죠 특히 힘을 실현해서 좀 실수를 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실수하는게 좀 중요한거 같아요 이제 거기서 실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거 거기서 거기서 이제 올드래곤 중앙으로 가고있어요 그래서 여기 란해산 보이시죠 란해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유정 하나 쓸겁니다 제가 괜히 두개를 킵하려고 개불짓한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필로렌생 갈때도 유정 한개 쓸거 같아가지고 최대한 안전방으로 한거거든요 에 BLSS중에는 회복이 안되가지고 반개가 남았지만 여기 또다시 추워지죠 추나가 맞고 쫙 빌 샘이에요 저 구덩이 숨게 에에 BLSS중에는 회복이 안되요 다 계획이 있지 다 계산된 수가 아니다 도착했습니다 아니 좀 너무 빨랐나 그런거 같기도하고 아닌가 아닌가 좀 느렸나 다 계산된 호우 이거 드세요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오픈다 누워 오픈 아니 올드레군도 아까 주워왔어요 하이라통에서 간게 괜히 그게 간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히메실럿이에요 막 귀찮죠 그래서 에 에 이제 이거 깨면은 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오 정말 어? 아오 오늘 왜이래 아 제발 요정순이면 없어야해 요정순일 제발 이 힘치상급이란 말이야 이 개같은 놈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래도 휴우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이거 왜 뭐 풀었어요 그니까요 저 개졸렸어요 오우 놀래라 오우 놀래라 김치 스킵에도 오랜만에가지고 쫄렸어요 후우 이제 BLSS로 드래곤인들 가가지고 하면 되죠 자 활력단을 흔들다 이거 벤 자 한 번 더 하면 벤이죠 예 이런 놀이 한 번 더 치면은 위험해요 어 다음에 요 머프 필로래곤 필로래 레츠고 어허 어허 여기다 윈드봄 쓴 데가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돼요 야 설마 필로드래곤 전기공에 맞아 죽겠어 야 설마 어허 그래가지고 드래곤 피해서 아우 이상해 용비는 이제 얘는 파밍해야해요 지금 시간이 5시 15분 고정이라서 골라면서 됩니다 예 필로래곤 직접 어허 하얘 있으니까 레츠고 네 피로래샘으로 가줍니다 ㅜㅜ 으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 여기서도 기운이 좀 높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유정은 세이프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유정 많이 주면 좋다고 했고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예 BLSS중에 많이 안조져요 안조지기 위해서 스킬을 좀 배웠지 안조지는 스킬을 너무 많이 조지면 전 저지로 스트레스받고 보면 여러분 개다탑하기 때문에 그걸 인지해서 이렇게 했다 오 너무 왼쪽이다 방향 틀게요 커브를 틀고 지금 시간이 5시 15분 고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나옵니다 진짜 전기공에 맞아 죽으면 오늘 방송 끈다 바로 붉은 날 보는 방법 없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없어요 나오죠? 어디로 가나 아 왜 절로가 하아 정말 정말 개빡치네 아이 저거 아이 드래곤 개색 아 시간이야 시간 네 이러고 어어어 어어어 네 네 네 네 해줍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제 트라이퍼센트퍼센트 어 트라이퍼센트퍼센트 런은 이제 어 성공이죠 사실상 으아 으아 이제 이무기의 샘 빠밤 예 특포런 어 어우 저 콧구멍 큰거 봐라 내 동생 콧구멍보다 크네 이제 비닐을 뜯어주시고 영일의 축복사장이죠 이럼 이제 한 41에서 42분 사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이제 SRC컴 봐야지 그럼 여쭌 체크하고 몇 등인지 예 동생목 있습니다 동생새끼 형 입장에서 어 못되게 구운 동생은 개새끼입니다 예 또 엄마 아빠가 들은 것 같은데 방금전에 못되게 구운형은 예 형한테 있어 못되게 구운 동생 개새끼라고 한거 엄마 아빠는 들은거 같은데 X됐다 오케이 이제 끝내는거에요 그래가지고 41분 12초 남았습니다 호우 으아 하아 42분 12초 뚜둔 야 지지 뭐 이건 그냥 바꿔넘기고 예이 그 다음에 이제 몇등이든 확인해봅시다 SRC에서 SRC 여기로 지금 이제 41분 20.. 에 12초.. 에 41분 10.9일 출력 어 세계 10등이네 10등 10등 뭐 그렇다 치자 뭐 그렇다 치죠 에 뭐 그렇다고 아아 녹화 잘 되고있나? 잘 되고있죠 오케이 이제 이 트라이포스 퍼센트는 어 아마 썸네일 작업만 대충해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아래에 올라올겁니다 일단은 유튜브를 이거 해라니까 오케이 빠빠이 끝